네 국채시장에 대한 모든 것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우리 좀 길게 공부했는데 궁금한 점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배드뱅크라는 걸 설립하려고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배드뱅크가 뭔지 이거 왜 필요하고 우리 사는 데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드뱅크 딱 들어서는 두 가지 느낌이 드네요 공무원 시험 아니면 회사 입사 시험에 시사용어로 100%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배드뱅크가 일단 뭡니까? 네 영어 뜻대로 뜻을 좀 풀어보자면 나쁜 은행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하는 역할을 보면 착한 역할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굿뱅크라고 하지 왜 배드뱅크라고 해요? 이거 조금 하는 역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요 이제 가게를 내시거나 혹은 또 집을 사실 때 이제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내주면서 대출 채권이라는 자산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 소비자들께서 정상적으로 돈을 갚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코로나19나 또 IMF 외환위기 같은 대규모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상당 부분 대출 채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 회사들도 이제 공급 신용 공급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부실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실 채권을 이제 보유하게 되면은 금융 회사들의 권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하는 이제 배드뱅크 역할이 이제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사람들이 돈을 껐는데 이 돈을 제때 못 갚는다라고 하면 은행권 이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수 있으니 여기서 발생했던 이 채권을 할인해서 다른 곳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그 부실화된 채권을 소위 말해서 장사 지내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기능을 하는 게 배드뱅크다 네 그래서 부실 채권을 인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무를 조정을 해주거나 또는 탕감을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배드뱅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채권이 한 단계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채권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1억 원을 빌려줘서 받은 1억 원짜리 가액이라고 해도 좀 할인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반만 갚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배드뱅크를 나라에서 설립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런 배드뱅크 설립이 되어 왔었는데요 먼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보면 IMF 외환위기 발생했을 때 이제 배드뱅크가 설립이 됐었고요 이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부실채권 정리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 111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공동 출자하는 방안으로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와 이제 은행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만드는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달라고 인수위 분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이런 배드뱅크가 있었는데 이게 97년 외환위기 당시였다 그러면 경제위기 때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채무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은행들이 돈을 떼어서 완전히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는 기구들이 생겨야 된다 혹은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비즈로 사실은 근근히 버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더기로 부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쪽에서 만약에 채권 추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2020년 4월부터 그래서 이제 조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입으신 분들한테 정부에서 이제 금융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이 한 133조 원 정도 되고요 대상자만 이제 55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부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 금융지원이 종료가 되면은 대규모로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금융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표현을 좀 어렵게 하는데 정부 정책에서는 이 포장지를 하나 떼고 보면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급전을 꿔준다는 얘기예요 만기도 유예해주고 그런데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배드뱅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인수위가 그래서 논의를 한다는 건데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거다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얼마나 이 부실채권이 발생할 것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0년 4월부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에 조금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만약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에 신청을 해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을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 3번 4번씩도 이제 재연장이 가능한 건데요 그러면 과연 몇 번이나 이분들이 금융지원을 받았는가를 한번 보면은 부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 이분은 어느 정도 이제 영업 환경이 괜찮아져서 아 그래도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 세 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여전히 어렵고 이 금융지원이 끝날 경우에는 이제 부실화될 우려가 있구나라고 추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대출 채권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2회 이상 이제 금융지원을 받은 분들이 전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잔액이 한 133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 20% 한 26조 원 정도가 부실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부실 가능성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드뱅크가 필요하다 이게 인수위의 주장인데 배드뱅크라는 게 실제로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통령 이제 인수위원장이 조금 이제 힌트를 줬는데요 이제 관련 분과에다가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절의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도 이제 만약에 금융전을 받고 계신 분들이 뭔가 상환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컨설팅도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유예한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기간에 부여를 받긴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이제 장기로 갚게 되면은 30년까지도 이제 장기로 갚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금리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의 규모도 좀 줄여주고 이 갚아야 되는 기간을 늘려주면 할부로 갚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도 굉장히 줄어들게 돼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금융권이 지게 되는 이 채권에 대한 부담은 기금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하고요 은행에 대해서는 그러면 재원을 마련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은행연합회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은행권이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체가 정확하겠네요 단체가 될 텐데 재원 마련 관련해서 은행들이 이거 준조세처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정부에서도 재원 마련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 손을 많이 빌린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배드뱅크 일종인 국민행복기금 사례를 살펴보면요 총 자본금 처음에 설립될 때 자본금이 한 6,970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설립을 주도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 출자를 했고요 5천만 원이요? 네 나머지는 이제 21개 금융회사에서 출자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 경영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또 이제 출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가 좋은데 금융권에서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면 현장 분위기를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이런 것들도 관련 업계에서 이제 십시일반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사실 금감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종합했으면 좋겠네요 또 청년들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또 기금을 은행권에서 거둔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눈높이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